나 보호망은 치아 보험 가입 후 2,400만원 받은 실제 사례 자 지금은 치아 보험 누적 중복 가입이 임플란트 500만원 4개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200만원까지 보존치료 가입이 가능한데요 치아 상태가 안 좋으면 미리미리 치아 보험을 1개든 2개든 3개든 중복 가입을 해서 실손보험처럼 비례보상이 아니고요 안보험처럼 1개든 2개든 3개든 중복 가입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보존치료죠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아말감 레진 이런 부분들은 1년 미만 시에는 50% 1년 이후엔 100%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대표적으로 보철치료죠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나야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1년이나 2년 뒤에 치과에 가겠다 생각하시면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라 2년 뒤 감사합니다.